안녕하세요 전설토익TV 구독자 여러분 에리카설입니다 오늘은요 Part 3와 비교해서 훨씬 더 내용이 긴 Part 4요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거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안 중요한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둔 채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캐치하고 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해 볼까요? 자 77에서 79번 문제랑 보기 빠르게 보는 연습 같이 해 볼게요 의문사, what 잡고, about, 무엇에 관한 거냐 주제 묻는 문제죠 주제 묻는 문제는 어디 집중이다? 이젠 여러분 쉽게 아세요 전반물 집중이에요 어나 어는 관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안 하니까 버리시고 우측에 있는 표현만 한눈에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잡아주시고요 78번에요 스피컬 멘션 당연한 얘기에요 파트 4에서 화자가 말하지 누가 말하겠어요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about it 풀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디테일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해요 ABCD 보셔야죠 문장으로 되어 있을수록 정말 읽기 싫거든요 그럴수록 우리의 빠르게 읽는 능력을 투입해서 top of the line이라는 의미는 최신식의 자재로 최고의 자재로 지어지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있나봐요 그리고 학생들만 only 학생들만 접근 가능하고요 the largest in the country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대요 79번을 봐주시면 어떻게 sign up for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sign up for 이라는 의미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register의 뜻입니다 등록하다 라는 의미죠 어떻게 이 콜스에 등록하느냐 신청하느냐 그럼 보기가 my plus ing 영어로 의미는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에요 registration department에 방문함으로써 등록부서에 방문함으로써 diving instructor 강사에게 연락함으로써 reception area에 감으로써 전화함으로써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원을 들으면서 같이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에 오션블루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유명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dive center 다이빙하는 곳인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계속 들어주셔야겠죠 feel free to 마음껏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feel free to look around and explore over 5,000 square feet 5,000 square feet 몇 평짜리의 공간인지는 우리 중요해요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었을 때 그런 소리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흘려버리시면 되고요 space dedicated to diver education 여기는 중요하죠 space dedicated to diver education dedicated to 뭐하는 곳? diver education diving 배우는 곳인가 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 바꿨는지 보세요 learning facility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서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일단 해커스 어학원은 learning facility 맞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학교도 learning facility 맞아요 근데 여기는 수영장 같단 말이에요 수영장도 learning facility가 되느냐 그럼요 여기 다이빙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learning facility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be 잡아주시고 그다음 문제가요 이런 부분 나오면 좀 집중하셔야 돼요 compare to 이런 표현이거나 unlike 뭐뭐와 달리 이런 식으로요 compare to other similar facilities in the country compare to other similar facilities in the country 우리나라의 다른 비슷한 타 시설과 달리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때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특이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뭐라 그래요? our pool complex is currently the biggest one the biggest one the biggest one the plus 최상급 가장 큽니다 라고 얘기해요 here in Australia here in Australia 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 최상급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the biggest 여러분 최상급이 나오면 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제일 크대요 그럼 뭔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문제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the largest 안 그래도 여기에 최상급이 나왔을 때 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 D라는 거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은 이 코어스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신청하느냐 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by plus ing형이 뭐뭐 함으로써의 뜻이잖아요 저는 특히 이 동사 부분을 잘 보는데 얘만 봐서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문제에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면 돼요 자격되는 인스트럭터들이 하이 퀄리티인 사람들이래요 장비도 제일 좋고요 여기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봐봐요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이 다 문제 푸는 데에는 아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즉 파트4에서 내용이 길다고 여러분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문제와 보기를 잘 봐주시고 이 문제가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탁 걸어서 넘어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길목에서 기다려야지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이 수업을 듣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셔를 받고요 이거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어디에? 데스크에서요 리셉션 데스크에서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By going to the reception area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정도 패러프레이징은 우리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푼 77에서 79번의 내용이 좀 길기는 했어요 길다고 문제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럴수록 파트4일수록 문제랑 보기를 잘 읽어두시면 오히려 보기들이 단답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 푸는 데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파트4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랑 보기를 잘 읽어둘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파트2에 대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파트2도 종류별로 약간만 여러분이 팁을 알고 계시면 문제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파트2 은근히 발목 잡죠?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구독 눌러 주시고 제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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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감사합니다.